SBS 드라마, SBS 퍼니, SBS 필. 나는 타방송을 잘 몰라, 뭔 방송에 있는지. 오, 우리 집에는 SBS밖에. 그러니까 이제. SBS에. 또 하나 하는 거 있고. 너무 몰랐다가. 형님, 핸드폰에 제 이름 한번 쳐봐요. 허경환? 방송이 어떻게 됐는지 쳐봐야겠다. 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야, 허경환은 하나도 없어. 진짜? 너 좀 나오, 나오. 아닌데? 어, 짠네 투어. 아니, 잠깐만. 짠네 투어. 내가 탁재훈부터 쳐볼게. 짠네 투어. 투어그램 몇 개지 보자. 경환이가 지금 스케줄이 하나도 없네. 나는 지금 작년에 계산을 해봤거든요. 변변한 프로그램 없이 한 100회 이상을 이 스페셜로만 돌았더라고요. 게스트로? 네, 게스트로만 계속. 거의 다 게스트로 다 돌았어요. 보자, 탁재훈 작품활동. 어. 방송. 어머, 그러면 진짜 돌싱프면 하나야. 하나야. 어디 봐. 진짜 형, 티키타카. 6월이 끝났네. 아니, 미우새는 있지도 않네. 야. 아니, 미우새는 있지도 않네. 야. 미우새 없어? 방구정이라고. 에? 왜요? 진짜 형. 돌싱프면 하나야. 미우새는 없어. 올려봐, 올려봐. 포털이 인정 안 한 거야?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있지. 정글의 법. 이것도 게스트. 미우새 왜 없지? 야. 없어? 응, 형 없어. 미우새가 없다고? 그런데 미우새가 없는데 나는 여기 왜 있는 거야. 미우새 한 번 쳐봐, 미우새야. 미우새가 없는데 내가 여기 왜 앉아있어. 왜 심장을 해. 아니, 형 돌싱프면 하나야. 간과하면 나 지겠는데? 미우새 한 번 쳐봐. 누가 보정인지. 미우노리 새끼 출현진. 출현진 나오지. 출현진 나오지. 출현진 나오지. 신동엽, 서장훈, 종국이 형 있고, 이상민 있고, 김희철 있고, 이태성, 임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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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물장에는 없어? 엔? 아, 갑자기 분위기가 왜 자꾸 이고. 없으면 미우새. 없다니까요. 이게 좀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없어. 이게 끝이 형님. 이상민이 맨 앞에 있네? 맨 앞에, 어? 여러분, 경환아. 네가 문제가 아니고. 훈진경은. 재훈이 형이 간다 간다 간다. 아, 이거. 이 형이 이걸로 해야겠는데. 이게, 이게. 아, 이거는 뭐야.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나 오토 잘 돌아간다. 아니 반장 뭐 하는 거야. 회장님이라고 말만 하고. 이웃에 이름 놓고. 근데 나 이거 처음 봤어 얘가 좀 보여줬어. 나 시간 봤어. 이 반장님. 저도 없어요. 아니 형이 뭐 한지 얼마 안 됐지. 나는 또 왜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진짜. 근데 형 방금 4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4년이 5년. 이거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네. 아니 이게 어떻게 잘. 아니 오랜만에 콧고찡한데. 오랜만에 콧고찡하다. 셋이 왔어야 돼. 그러면 일단 탁재훈 형보다 스케줄은 형이 없지만 이 형만 미우새 출연지 이름이 없으니까. 이걸 지금 너 때문에 확인을 했잖아. 근데 이거는. 몰랐었으면 행복했을 텐데.